오늘 저희 집에 큰 박스가 하나 왔어요 엄청 크죠? 이 박스는 제가 요새 자꾸 애들이 투명 해먹에 서로 들어가려고 쌓아가지고 제가 윈도우 해먹이라고 창문에 붙이는 해먹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창문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미우 상석이네? 거기? 뜯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생긴 윈도우 해먹입니다 이거를 창문에 붙이면 이제 아이들이 들어가서 바깥에 이렇게 뚫려있거든요? 볼 수 있게 부숴볼게요 택배를 시켰더니 고양이가 왔어요 이거 뭐죠? 이게 약간 부직포처럼 되어있는 거예요 부직포처럼 약간 단단하고 이렇게 큰 엄청 많이 손바닥만한 압축해서 붙일 수 있는 게 있는데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게 4개나 내려 있습니다 둘이 뭐해? 아 귀여워 박스를 사서 얻었으면 제가 근데 이게 빠질 것 같은데? 레옹이가 뭐를 뜯으면? 레옹이 이게 뭐야? 궁금하지? 이 용도가 맞는지 모르지만 맞는 것 같아 다 끼었어요 이렇게 벌써 털이래? 형이 털이 막 자 여기 유리 창문에 한번 붙여볼게요 엄청 튼튼해요 생각보다 제가 손으로 떼려고 해도 안 떨어지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짠 이렇게 하면 캣타워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이쪽에 붙였거든요? 벌써 관심을 모르고 있는데 아니야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안에 들어가야지 련몬아 흐흫 흐흫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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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흐 이게 쿠션이에요 안에 쿠션도 안 넣어주세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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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왜 올라가 안에 들어가는 거야 레옹아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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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물면 돼 이거 물면 이게 떨어진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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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잡아떼는 부분 이 부분이 물고 싶은가 봐요 흐흐 안에 캣닉가루를 뿌려줬고요 오 들어간다 흐흐 들어간다 흐흐 아니 이거 빼면 안 돼 흐흐 흐흐 아이고 흐흐 이게 놔두고 아니 너가 들어가 이거 꺼내지 말고 흐흐 들어가자 흐흐 오치오치 흐흐 아직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흐흐 흐흐 그거 왜 물고 가 내가 못 산다 진짜 흐흫 이거는 캣닉 쿠션이 아니에요 레옹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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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사가지고 딸래 온 건데 어째 이거를 더 좋아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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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말고 한쪽 면여식 하면 되지 그렇지 흐흫 레옹이 신났어 신났어 흐흫 흑 흐흫 자,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주세요! 아니,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까? 우리 래용이 주세요! 다시 한 번 넣어볼게요. 들어가 봐. 엄마가 원하는 그림은 이게 아니야. 네가 여기 들어가야 돼. 래용아, 이거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찌할지 몰라서. 옳지? 하체도 들어가세요. 머리만 놓지 말고. 오, 앞발까지 이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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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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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체준이. 저 쿠션은... 저 쿠션은 그냥... 저 해목을 살면 딸려는 그냥 부속품인데... 본 제품은 관심도 없고... 신났다 신났어... 엄청 열심히 뒷발방송 해가지고... 빨바닥 빨간 거 봐라 용이... 필나겠다 필나겠어... 이제 관심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거의 들어가는 거야... 이제 사용법은 몰라서... 내용을 한번 넣어볼게요... 오구 잘한다... 꼬리도 넣어... 어때? 아늑해? 하지마! 알겠어... 뭐야 이 자세... 다리 왜 저러고 있어... 귀여워... 내홍아 좋지? 거기... 한번 넣어주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내홍이는 맛을 알았어... 다리를... 다리... 엄청 웃긴 자세로 지금... 성공적인 거 같아요... 성공적인 거 같아요... 여기 막상... 또 들어가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홍아 맘에 들지? 보고 괜찮으면은... 방에도 하나 더... 해줄까 합니다... 내홍이가... 다리가 길어서... 귀여워... 아니... 엄청 편안한가봐요... 굉장히 맘에 들어하네... 나올래? 내홍이가... 다리는 왜 거기... 캣타워 짚고 있어... 진짜 잘 산 거 같아요... 아주... 집사의 만족도는... 100입니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 obeseg spreads 이 정도면 오래간봐요... 으흑 vite... 레옹이가 지금 엄청 마음에 들어요... 하지마아... 안 뺏길라고 지금 못됐어 위야 하나 더 사줄까? 미우파 좀 봐 레옹아 지금 레옹이 혹시나 미우가 올까봐 어 나왔다 호시 내려가 이제 미우도 좀 쓰자 위야 미우도 들어가 옳지 옳지 오 들어간다 들어가세요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이고 편해 이게 약간 마약 방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상 들어가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탐색 끝났어? 순서대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도도가 전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야 앞으로 내려오면 안 돼? 앞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왜? 왜? 오이고 오고 오고 빼달렸어 발을 켜가지고 도도 미우야 떨어진다 너 어떻게 데려올거야? 어떻게 데려올거야 미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Ley가 오오고 일단 처음인데 더 관심을 보이네요 오고고 오고고 오고 오고 미우 두 번째 들어갔어요. 마음에 드나봐요.